아! 이거 모양이라! 더 확인해 주세여! 알주머니! 알주머니 보여? 안이 없어 맞아! 안이 없나 보지 똥? 똥을 달고 다니지 똥은 달고 다니지 아 이게 먼저 올라온다고 입어 혹시 여기 동해선 찍어봐 눈 새기가 보여 눈 새게 보여? 진짜로? 눈 새게 보여! 눈 새게 보여? 와 진짜 땅 잘 판다 아 이거 달고 다니는 거 이거 똥이네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갔어 그리고 또 땅을 파고 있어 그리고 이 친구가 사실은 2001년도에 멸종위기도 뭔가 존재가 있었어요 멸종위기 야매대고 2급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친한 것들도 내가 찍고 있었어 어 아래도 멸종위기 야매대고 지금은 한이만이 보이는 친구들이예요 똥을 또 다녀오고 이거 뭐야 지한이도 간다 지한이도 간다 이거 와 지한이 여기서 보래 지한이 돋보기로 보고싶대 잘 보여 지한이 자 한 번 보여 볼게요 우리 친구들 큰 거랑 작은 거랑 조금씩 겪어서 보여드릴게요 큰 애들도 있고 고마워 고마워